우리의 머리에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 나 같으면 그냥 기어가 걷다 저거 하다 무너질까봐 바로 각개전투 했다 네탄, 여기 있는 길이 있구나 이 길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이 크로울링은 내 퀴즈이 좋은 일이야 랩으로 들어갑시다 어 상자있다 은근 못가는데 많아 은근 못가는데 많아 다 갈 수 있는데 구멍 막 들어갈 수 있는데 못들어갔는데 꽤 돼요 어 발견했다 해적의 도시 이때까지 막 찾은 유적들처럼 막 황금섬 엘도라도처럼 화려하진 않네 300년의 세월이 그대로 맞았네 해적이 해적의 도시가 리버탈리아래 전전해적 유토피아래 에엔드 이제 해적의 보물만 찾으면 되겠죠? 해적왕의 보물 14. 낙원에 가니라 여기가 낙원이다 그런거지? 나 발견한거 치고는 세월의 흔적을 너무 제대로 맞았어 그쵸? 그냥 약간 폐허 느낌이야 해적들끼리 행동강령이 있어 지들끼리 자유롭게 살려고 한게 해적인데 하나의 나라가 세워진거죠? 여기에 규율이 있어요 전투시의 리버탈리아를 등지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국가랑 똑같죠? 전쟁 났는데 도망가면 안된다는거에요 그 노예상인과 살인자 도둑들이 과연 이 규칙을 실제로 지켰을까 내 말이 여기도 길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쪽이야 이쪽이 길이야 저기서 뭐 위로 올라가면 안돼 노답대 이리로 가고 뭐지? 뒤집게 열쇠대 해적들이 감옥을 두고 살았어요 지들끼리 규칙 안 지키면은 감옥 딱 만드는거 똑같아 그냥 나라야 완전 그쵸? 이쪽 아니고 22채터가 마지막이야 오우 이거 아니야? 이 밑에 길이는거 같다 오오오 조심해라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뭇가시에 찔려 죽는다 지금 여기에 지도에요 상업지구의 단면도 저쪽은 어디있고 그리고 뒤집게 저희 상업지구가 있어요 여기가 타워 이 놈들은 뭐였어? 그러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왜 이런 빨강색을 이런 표시를 놓게 했을까 그쵸? 뭔가 지도만 그려놨으면 모르겠는데 마치 이 가운데 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 해적들끼리 배신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어 보물이다 야 아까 그 주웠던게 30달러였잖아 나침반이 여기서 몇개만 주워가면 돈이 얼마야? 이걸 주워가 이걸 주워가란 말이야 이거를 그쵸? 저는 좀 힘들겠네요 우리 펼쳐가 어.. 갑자기 무기가 나오는거 보니까 느낌이 안 좋다 아... 있네. 있어 애들 있어 애들 있어요 어? 어? 앙 개멀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렇게 엘레나는 네이트의 시체를 못찾게 되고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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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던져 두개 두개 던져 두개 깔끔했네 한장 채우고 오케이 잡아주고 오 오! 오우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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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타먹자 아! 쓰리 헤드 좋아요 시발 으으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죽었나? 아이고 이런 쏘리 어차피 널린게 수리탄이야 저건 딱 유탄발사기를 잡아주면 딱이다 유탄발사기 이제 없어 잡아주고 이것도 한발밖에 없네 샷건 반건 아직 남아있네 이제 더이상 애들 없는거 같아 라스트같아 야 얘가 와 나 죽을 뻔했다 얘가 지금 든 총이 개좋은 총이야 그냥 한방총 원샷 원킬총이였어 갈뻔했네 원샷 원킬총이네 갈뻔했어요 오케이 다 깼고 파밍좀 합시다 스나? 스나 몇발? 스나 열악발? 이거 이거 들자 이걸로 헤드 잡자 이거는 근데 센스나는 아니야 무조건 헤드 쏴야되는 스나에요 총알이 좀 얼마요 아 67발? 67발이면 그냥 이것도 이제 오케이 위로 가야됩니다 오케이 자 채팅 많이 합시다 여러분들 어우 미쳤다 이거 진짜 어? 스나 해주잖아 딱 쟤만 따란건가? 얘는 스나 맞아도 뭐야 가빠가 얼마나 센거지? 세대마저야 죽네 잠깐만 이거 누가 오는거야 와 설마? 크랩 more shoreliners like rich boy was right liquor last time we had a proper payday son of a bitch 아 형 나와봐 아 형 나와봐 야아 쎄다 죽였어 이거 합시다 음 이 총 합시다 이 총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여기 수류탄 많이 쑤긴 했지만 그래서 다 잡아냈구요 오케이 하드코어 게임이야 헛 아 그러네 여기서 스나 총알 먹고 가면 되겠다 오케이 좋았어 밑에 있는 것까지 먹고 갑시다 오우 길이 없는 줄 알았네 어? 잠깐만 더 밑에 있나? 스나가 한 칸 더 밑에 여기 쯤에 있나 보네 저기 있네 스나 저기 있어 형 형을 잡고 아 형 형 좀 나와봐 어 이 형 때문에 저기를 못가 진짜 극혐이죠 은근히 도움이 안 돼요 이 형이 도움이 안 됐다고 정말 많습니다 설레바... 아 설레바니냔 설리바니도 나은 것 같아 설리바니나 갓레나가 더 나은 것 같아 이 형은 일단은 잘못된 움직임이 많아 일단 설리바니나 갓레나는 딱 옆에서 딱 지원하는데 이 형은 어그로 중이야 이쪽이죠 이쪽이죠 못 잡는 줄 알았다 맞아 밧줄놀이 밧줄놀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떨어지면 딱 죽을 비리에요 어 위로 올라가네요 총알이 나오는 거 보니깐 또 뭐 있네 총알이 나오는 거 보니깐 또 뭐 있네 더 있어 두 명밖에 없네 약간 어서와 느낌인데 어서와 느낌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나오는 느낌이에요 어서와 느낌 조심해 스나 네 발 좋지는 않은데 총 6명밖에 못 죽이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따뜻한거 잡음 적금 잡음 손 잡음 손 손 손 지초로